모든 정상, 모든 영정과의 무감의 빛마야 서 있네 천선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뒤는 장애를 두려워 말라 소련이 너를 인도하시니 내 지체를 막아 있느냐 가는 길이 무감히 무감까지 확실한 증가를 보여줘라 소련이 지니 나만 하여 주사 그대도 창계에 찾으니 앞으로 앞으로 전설 향해 나가세 전성분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선 너를 여전히 바라 온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 가는 길을 보도하기 전에 내 손에 뜬 검을 꽂지 말아라 조각에서 저중해 물 빛을 입고 깨까지 잘 써버리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설 향해 나가세 전성분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선 너를 여전히 바라 온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모든 천선 너를 여전히 바라 온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천선 너를 여전히 바라 온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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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